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서 가운데 7초 정도 한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시고 네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서 우리 사이다 보다 더 시원한 김현준씨만의 어떤 그 트레이드 마크죠 환한 미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트까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네 김현준씨 무대 위에 계셔주시고 주상욱씨랑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나 유쾌하시면서 또 네 즐거우신 주상욱씨를 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두 분 다 왼쪽을 동시에 보시겠습니다 왼쪽 보시고요 자 이번엔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보시고 네 손 흔들어 주시고요 자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서 우리 크게 하트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두 분 연인이시니까 또 전 연인으로 나오시니까 작은 하트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현준씨만 잠시 무대 아래쪽으로 보시고요 이번엔 주상욱씨 단독 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가시겠습니다 아 네 멋진 표정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서 네 그리고 오른쪽 가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나 가운데 보시면서 방금도 약간 보여주셨지만 그 극중 캐릭터와 비슷한 허세 가득한 네네 큐티 허세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